가보도록 하죠 아 깜짝이야 왜 인마 왜 모퉁 맛을 볼라고? 자 모퉁이 조금져 움찔움찔거리죠 와 빨리 내가 나만 도는게 AP밖에 없다 물론 뭐 모퉁이라 그런거긴하지만 AP를 정말 조금밖에 안쓰죠 모퉁은 포예맨님 어서오세요 정말 총알을 많이 쓰는거같애 모퉁은 정말 주력으로 쓸만하죠 의약품 스팀팩만 가져가구요 오운데물 버리고 멘토스 세이코 아 제트 어 여기 제트 여기 제트가 있네 제트목터 죽었나 메탈 메탈 메타르 메탈 자자 한번 더하구요 자아알봐야돼 뭐 떨어진거 있나 무게도 거의 껄씩 쓰면서 왜이렇게 욕심이 왔냐나 이러면 이렇게 해놓고 쓰지도 않아 한방더 아잇 야 뭐야 왜이래 왜이래 어 어 와봐 불칼의 맛을 보여주마 흠 퀀텀 퀀텀 있는거 같은데 자 퀀텀 오 테슬라 책 에너지 무기 책이죠 책은 언제나 좋아 나의 지식을 맑게하지 아니 나의 지식을 늘려주지 여신님 어서오세요 살짝 늦게 오셨네요 아이 아이 비겨봐 초강력 접착제는 가져가 고 버릴게 퀀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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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정말 에 보차은 퀀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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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은 내가 기억하기로 그리고 그 녀석들이 있는데고 블라더우드 어쩌구 저쩌구 여기는 구울이 있는데 여기 먹을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올라와 근데 발광고울이 정말 안나온다 레벨이 낮춰서 그런가 진짜 여신이는 뭐 일하는 중이신가 카운터신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wait a minute wait a minute wait a minute 히트! 안돼 안돼 안돼! 우와! 리버야! 우와! 토오아! 버프하고 먹구요! 어어.. 물핀 먹고 어어.. 싸이코도 하나 더 먹구요! 자 일단 다리를 절게 만들었으니 다리를 절어도 쟤는 쎄거든요 그러면 다리를 절게 만들었으니까 설고 지금 벙 뚜껑 지뢰가 몇개 있더라? 4개 4개로 죽이죠 야 진짜 안 밟았어 야 4개를 맞았는데도 안 죽어? 야 역시 리버다 얘는 치명타 맞아도 한 개씩 다른 애라 맞아도 안 다뤄 치명타 맞아도 한 개 다뤄 쟤 끈적이놈 머리가 날라갔구나 병뚜껑 두개 주는 끈적이놈 주는거는 개뿌럽는데 세게는 더럽게 센놈 리버가 나오다니 깜짝 놀랬다 힘을 드렀네 병뚜껑 지뢰가 가지고 있던게 있어서 다행이지 나 여기 왜 왔니? 나 여기 왜 왔니? 지하실에 왜 왔니? 왜 왔니? 왜 왔니? 리버 찾으러 왔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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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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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주무시구요 히힛 히힛 근데 뭐 있는거 치고는 정말 없네 아 리버를 갖다놓고서는 이 개뿔 아무것도 없어 허버를 아아아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내가 못찾을 줄 알았지? 야아 못찾을 줄 알았지? 못찾아도 됐네 야 못찾아도 됬어 사이칼 타냐 10미리탄 7발인데 저거로 1초면 뜯다다다 한번쓰는거 팡님 어서오세요 여기 왜 이렇게 해골이 맞냐 다른 곳에서 활성이 되겠다는데 아 여기 이거 됐네요 얘들아 와라 이제 가자 나 지금 중독돼가지고 아주 그냥 미치겠다 아주 그냥 얘네들 어디갔지 여기 있었나 너무 멀리 온 것 같은데 빨리 가서 걔네를 불러서 이게 시간이 끝나기 전에 와야 되는데 버프하고 또 하나 더 먹어야 된단 말이야 중독되면 능력치가 떨어져요 뭐 이쪽에 있다고? 야 니들 왜 이쪽에 있어 너 무서워서 이쪽으로 왔나보구나 아 아까 전에 내가 저쪽으로 가서 그렇다 아까 여기서 저쪽으로 뛰어서 갔죠 그 바람에 쟤네들 저쪽으로 소환됐나보네 빨리 빨리 가자 아 이쪽에 아니야 빨리 빨리 가자 약발 떨어지기 전에 자아 이야아 도착하고 약발 떨어졌어 야 딱이다 딱 아 너무 타이밍이 잘 맞어 도착 딱 하고 약발이 떨어졌어 아 어떻게 이래 아 완전 좋은데 어 뭐야 야 제대로 싸워봐 아니 아니 신병이라 그런가 아 타겟 수렉트 타겟 수렉트 타겟 수렉트 타겟 수렉트 타겟 수렉트 아 아 야 죽었어 야 나 이거 위험한데 야 나 이거 위험한데 야 나 이거 위험한데 좋아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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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얘가 야 얘네들 이렇게 다 밟아야 되는데 혼자 써서 그런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야 어이없게 죽었다 차 아 Gonna 없겠네 어이없게 죽었네 어이없게 아 나 그냥 이거 먹으려고 알아서 싸우겠지 하고 그냥 예 그냥 잘 싸우니까 신경 안쓰고 있다가 확 한 번에 뚜벼가지고 니안 다 죽었네?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미 죽은거 됐어 됐어 저기까지만 빠져나가면 돼요 빠져나가면 집에 가면 되죠 집에 가서 다 놓고 오면 되지 뭐 빠른이동이 가능하니까 빠져나가서 야 핵을 좀 치워놓지 게으름뱅이 들리네 저거 지금도 얼마나 시간 걸린다고요 그쵸? 리박사 다왔어요 이제 리박사 따라가면 돼요 야 근데 모총 총알을 꽤 많이 썼네? 그래도 149알밖에 안 남았어요 뭐죠? 이야 씨 저 막무가내 성격이야 완전 저 닥터링 그냥 지 하고싶은대로 다 해야돼 얘는 성격이 리박사 얘는 지 하고싶은대로 다 해야돼 뭣이요? 뭣! 이거 그냥 있어요 흐흫 그냥 이거 이게 있어요 그 뭐지 개못이 있어요 개못 개못 묶음이 막 이렇게 돌아다녀 그냥 주워 먹으면 되죠 다른 총알처럼 자 어 중량 초과 중에는 빠른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하지만 음 음 야 이걸 이렇게 버렸는데도 이거 이거 버리고요 빨리 가서 예 되게 좋은건데 20묶음씩 있다는거야 빨리 나 중독치료도 하구요 중독치료는 예 의료 키트로 못하죠 의사가 의사한테 가져야돼 잠깐만 레이저 무기를 많이 얻어서 에너지 배포 플라즈마 라이펄 플라즈마 라이펄 화염방사기도 있고 플라즈마 지뢰 나 근데 원래 이거밖에 없었나 무기가? 더 많았던거 같은데 원래 이거밖에 없었구나 파워 한번 넣어놓구요 기타 잡담 물품 넣어놓고 아 책을 많이 먹었구나 가자 이게 책이 이게 계속 남아있었어 읽어도 원래 뭐 남아있는게 맞긴 한데 원래 원래는 소모품으로 되어있는건데 리밸런스 깔면서 저거 계속 남아있더라구 빨리 가서 중독치료 하자 자 메가톤 그 중독치료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죠 볼트 볼트 101 비상주파수를 아오케 고마워 근데 누가 걸러졌네 빨리 중독치료를 해야돼 여 어디갔어 어 어 중독된거 같애 50개 치료해줘 자 그게 다 까죠 자 일단 시타들 다시가서 버리고 온 물품 다 다시 죽고 트 어? 하나 더 있을텐데 여섯개 버렸는데 아 다 죽었구나 다시가서 놓고오죠 그리고나서 이제 드디어 드디어 파워하머 그거를 이제 훈련을 받죠 그래서 파워하머를 드디어 이룰수 있죠 이게 그 그렇게 초반부터 파워하머를 입을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앵커리지 안가고 앵커리지 안가고 이거 누가 그건 미친 좀 미친씨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컨트롤도 꽤 좋아야되는데 아마 놀랄걸요 그 방법 알면 뭐 아시는 분도 있으려나 자 제가 신기한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일단 가서 보죠 네 이게 잘 안되요 키보드로 해도 잘 안되는데 패드로 해도 이게 될리나 모르겠네 이게 문이 닫혀있잖아요 그죠 저기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저기까지 일단 이거 버려보고요 어 어 어 어 아 이게 점프지 자 어느게 짓는 것 같아 이거였나 점프하고 짚고 점프하고 짚고 점프하고 따닥 점프하고 따닥 자 이거죠 아잇 아잇 키보드라니까 이게 아잇 아잇 아 이게 어떻게 하는거냐면요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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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건이 집을 때 있죠 집는 순간에 그 여기에 고정된 걸로 돼있거든요 물품이 고정된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 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집잖아요 이게 이게 이 상태로는 안되고 이 상태로 해야되는데 1인칭 상태로 이거 올라가 위로 그 다음에 이건 짚고 점프를 하는거에요 그리고 떼면 바로 위에 있는 물건이 떨어지면서 그 받침을 만들어요 그럼 그걸 점프하고 다시 짚는거야 그걸 반복하는거에요 그러면 그게 계속 점프할 수 있거든요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이게 직군은 점프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직군은 점프가 안돼요 이렇게 해서 저기 올라가는건데 거의 한 이거 하려면 3시간 4시간은 그때 내가 4시간에서 성공 한번 했었나 그렸던거 같아요 하기도 힘들고 초반은 할 수 있는데 가자 미친 짓이긴 한데 저도 한번 해보긴 했어요 근데 그거 키보드로 해도 하기가 힘들어요 뭐야 얘 왜이래 아 저 닥터 린은 완전히 지 맘대로 여자야 아 아 아 아 완전 망가네요 아 정말 급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람이 저렇게 안면물쏘하면 안되지 아 그래요? 왜요? 하긴 뭐 왜요가 아니지 여신님 그만둘 때 됐죠 모르겠네 그냥... 모르겠네 이제 취업정선 뛰어들어야 하는데 준비해야지 좀 놀다 좀 놀아야지 그래도 좀 놀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미리미리 해야겠죠 도와주세요 아주 좋습니다. 이것을 다 알아보세요 아우 쟤네들 뭐야 이거 야 아니 나한테 말을 걸을... 야 진짜 길을 막고 있으면 쟤네가 나를 나한테... 아 이거 야 이건 말갈 줄 아는... 그래 아 이제 움직인다 어? 라이언? 아... 아... 파워하머 아 얘가 아닌데 일단 파워하머 여깄다 가니 허가서 아버지께 허가서를 해야된대요 얘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얘예요 엘더 라이언 얘는 센티널라이언이죠 자 파워하머 딴건 됐고 일단 파워하머가 급하다 음..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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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.. 좋아 아우캐스트들에서 얘기해줄 수 있나요? 걔네들 뭐 근데 확실히 얘네들은 그... 브라더 후드 오브 스틸이 되게 냉정한 집단이거든요 보면 그니까 사람 인간의 생명보다 기술을 더 중시하는 집단이라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좀... 좀... 그... 뭐라고 해야 되지? 좀... 변... 좀... 예외적이라고 해야 되나? 좀... 따돌림 받는... 라고 해야 되나? 그런데고 흠... 아우캐스트가 정통으로 그... 좀 정신을 잇는 데죠 근데... 여기에서 실세는 그... 맞고 있는 애는 얘니까 그... 얘가... 통치가... 얘... 그... 그... 온화한 통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우캐스트가 나간거죠 근데 아우캐스트로 명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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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나간거죠 건이 어디갔냐 건이 나한테 파워함을 알려줘 어... 어... 어디갔냐 저녁이라 아무도 안 보이네 좀 잘까? 여기 자는 데 있나? 자는 데가... 침대 있다 자... 침대에서 아... 일곱 시간 자죠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근데에 이게 옷이 이거보다 좋은게 있으려나 AP의 행운에 소화기까지 있어가지구 건이 어디갔지? 보통 훈련장 있는데 에? 훈련병 하나 있네? 어? 잠깐 아 저깄다 팔라딘 건이 퍽 퍽 퍽 퍽 퍽 퍽 파워아머를 입도록 훈련시켜줄 수 있나? 왜 나는 나는 프리패스 sleep 삼쾌한 아침도 어서오세요 퍽 추가! 모든 파워물을 입을 수 있는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아 됐어요 이제 파워물을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했지만 제가 입고 있는 옷이 가장 좋아요 APG 늘어나고 뭐 행운도 들어가있고 소화기도 들어가있고 얼마나 좋아 여기에 유니크 무기가 여기가 여기 물건을 보급해주는 애가 있거든요 여기 아니고 물건 보급해주는 애가 있는데 여기가 아 여기다 저장 한번 하구요 어 브라더우드 엑츄어 서비스 어 잠깐만 얘가 아닌데 어떻게 다 실패할까요 아 아 자 아 그래 그래 어디 하나씩 써 하면 안되겠죠 난 객이라고 불리는 걸 찾고 있어 어디서부터 찾아봐야지 시타델 A 내가 직접 한번 찾아봐야 되는거에요 장비들을 고치고 얘가 어? 수리 기술이 쉽고 밖에 안되네 그래도 일단 차양모자는 고치구요 아 나 전부 수리했다 근데 69캐밖에 안들어서 다행이다 수리가 아니라 거래하는 애가 있는데 아 여기 안에 들어가는거구나 자 매우 어려움이죠 괜찮아요 딸 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아잉 아잉 이쯤인가 치 털어보자 멜그넘탐 멜그넘탐 시작부터 좋아요 아 아 맞아 여기 참 다 가져가도 되지 숨치는게 아니라 아 미사일 런처 멜그넘 다 가져가는거에요 운전수 필요하고 테스보이 굉장하죠 완전히 여기는 뭐 네 가지고 올게 너무 많지 저기도 총알 탄약 지레 지레 다 털었나 어 여기도있네 지레 다탈었어요 어 저기 위도하고 치!? 정말 많죠 대박이지 대박 아무 일도 없다던데 헤이 거래할 수가 없대요 어? 프라즈마 라이플? 잘 쓸게 저장하고요 잠시만요